안녕하세요! 하이라서 오 Erfahr한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아침 조깅 러밍을 하다니 정말 정신없어 열린 것 같은데? 7시 반 부터 3시 저기 엄마가 좋아하는 야채도 있고 아스파라더스 먹을까? 내 두근이 먹었다 소고기 먹었다 소? 저렇게 자르는구나 더 잘라달래 치즈는 있으니까 올리브나 반찬 이런거 더 가네 엄마 빵을 다 킬로그림으로 팔아 대박이다 이런거 엄마가 좋아하는 빵 아냐? 푹신해 보이고 맛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이거 맛있겠다 시장에서 사온 딴 거 이거 살구 이따가 에스프레소 스페셜리티 플랫 화이트 야호 택배 이쁘다 이쁘다 여기는 엄마가 좋아하는 수목원에 왔습니다 포코 사료 프랑스에서 사자 무거워 중간에 엄마가 먹어야 할지도 몰라 짐 줄이려면 근데 나 길고양이 본 적이 없는데? 괜찮아 내가 엄마 고양이 될게 엄마는 사람이라니까 이쁘다 이쁘다 엄청 화려해 혹시 온실 정훈인가? 오늘 가만히 가 타이밍에서 엄마 앉아 오 진짜 이쁘다 오 갔다 빨리 찍어야 돼 다 찍었어 엄마 엄마 여기서 일하는 농부가페 엄청 커